그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때 막 소름 끼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던 것 같아 적을 뿐에 별은 없어 때로는 슬픔에 눈물도 흘리지만 갈아 놓을 때까지 오오오오오 또래 가수를 꿈꾸기엔 부족한 실력이지만 진석구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는 시간은 노래연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실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? 일단 음치는 빨리 탈출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늘고 싶어요 지금보다